open 분 ương ина 음 교사 이자 젊은 지 countries 자 유사성애 관계네요. 연애 중인 남녀. 연애 중인 남녀. 연애 중인 남녀. 정부 세금으로 막추는 줄 알아? 그런 데가 전혀 없진 않겠지. 옛날에는 좀 있었지. 옛날에는 그런 직장들. 요즘 좀 시원했거든. 공기업은 좀 그런 냄새가 좀 날지 모르겠지. 자, 봅시다. 연애 중에는. 근데 그 사기업은 삼성을 필터로 해서 여러분 사기업은 연애하는 관계야. 남녀가 연애하는 관계가 바로 기업문화야. 연애문화가 기업문화.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자들은 창으로 보다 더 좋은 직장 있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헌신짝 버려버리자고. 창으로 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시내류를 보내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자. 현 직장. 사장도 마찬가지. 사장도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데 바까못하네. 바까못하네 하면 어떡하죠? 나와라 보자. 네. 바까못하면 나와라 보자. 자, 6,4번까지. 네. 6,3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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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뒤 Akamomat Kanan생